어휴 딜버프 다 먹으면 어뢰 공격력 한 3,600, 3,700 되겄다 잠수함아 스팟에 버프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2,000원 아이씨, 나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다 뺏기네 아이씨 아이씨 다 관련된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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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역시 안 먹혀 얘는 이거 장전버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은 5명 이상이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더 위치한 지역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동하네요 잠시 후에 가고 아... 참보 외동 외동 안쪽 외동 그랩필드 외동 외동 확장 완료 확장 완료 자, 이게 안걸리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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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